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하원에서 강제징집의 근간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보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언론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휴전 제의는 공세신호입니다. 오펙을 대체할 브릭스 석유기구가 만들어진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브릭스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먼저 제 채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7개월 만에 제재에서 벗어나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에 몇백 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시청자분들이 보내준 후원 그리고 멤버십, 슈퍼챗, 슈퍼땡스 이런 겁니다. 특히 멤버십이죠. 그런데 7개월 전에 수익 창출이 중단되면서 구글이 지난 2개월 동안의 수익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것, 그런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후원해 주신 멤버십이라든가 슈퍼챗 이것까지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익 창출이 허용되고 나서 멤버십을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리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조인을 누르면 스캅 인간과 자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편하신 분들은 좀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광고에는 별로 오전하지 않고 대부분 시청자님들의 후원에 오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하원에서 오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어떤 국방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세부사항을 뜯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에서 26세 젊은 남성입니다. 모든 미국의 젊은 남성은 군에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 명단에 일단 등록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군대 가고 싶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가는 거죠. 모병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모든 남성 18세에서 26세는 일단 군인이 될 수 있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강제 징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국민을 일단 이제 군 대상자 명단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비상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젊은 남성들을 강제 징집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것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미국은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50년 만에 강제 징집의 길을 이렇게 열은 겁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은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하원에서 이런 토의를 했다. 이런 기사만 이제 몇 주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시켜버렸습니다.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오늘 하원에서 통과된 NDAA 법안에 따르면 18에서 26세 모든 남성은 자동으로 군 징집 대상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52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미 하원 가면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방에 관련된 법안이다 이렇게 하고 패키지로 통과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구글에서 NDAA 2024를 검색해 보시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기퉁이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국방 관련된 디펜스 법안을 일괄해서 패키지로 통과시켰다. 이런 기사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안 언론들 대안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는 아예 이런 기사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댓글이 없습니다. 대안 언론 가면 댓글이 수백 개씩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이 워싱턴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 이들은 범죄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소수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전세계에 보내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다. 내 아들이 바이든이나 이런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분노에 찬 미국 국민들의 댓글들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미국을 침공했다. 당연히 총 들고 가서 맞서 싸워야 되죠. 이런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미국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수 그룹들 월스트리트든 에너지 단체든 군산 복합체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 이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두려웠는지 어쨌든 이들은 기사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 언론에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오늘 휴전 제의를 했습니다. 푸틴은 매일 휴전 제의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뜨자 푸틴이 쫄았다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떠드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푸틴은 2022년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휴전 제의를 했습니다.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순응해라 이 조건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2년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4개 지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 4개 지역 자포로치아 헤르송 그리고 도네스크 루안스크 이 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다 떠나라.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영토다. 이미 국민 투표를 했고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기존의 조건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푸틴은 이제 총을 내려두고 그 다음에 휴전 협상에 나서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푸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토가 받아들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나토와 젤렌스키 젤렌스키가 나토의 퍼핏입니다. 나토는 전쟁을 어떻게든지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이야기한 지역은 아직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 헤르송, 자포로치아 북쪽 그리고 도네스크, 루안스크 일부입니다. 이쪽 지역에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있습니다. 푸틴은 이들 지역에는 이미 주민자치 투표를 다 마쳤고 러시아에 편입했다. 이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다 떠나라.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군인을 철수시킨다면 공격을 멈추고 휴전협상에 나서겠다. 푸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푸틴이 쫄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푸틴의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푸틴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휴전 가능하다. 그리고 협상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조건들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젤렌스키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브로프는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와서 어제 푸틴의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푸틴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뇌가 있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메데베데프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발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첫 번째, 러시아는 이미 워싱턴, 유럽, 나토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를 초기에 차단하고 대규모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도 했고 그리고 특수군사협정 직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기만하고 조롱하고 속였습니다. 노골적인 기만이죠. 처음에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2014년입니다. 마이단 폭동 때죠. 키에프에서 나치 세력의 분노와 도발을 중단시키겠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약속. 이 폭동은 중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에 6개월 뒤에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바마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배후에 있는 눌렌더니 힐러린이 이런 세력들이 있겠죠. 이들은 이 폭동을 지속시켜서 그 다음에 정권을 아예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터냈습니다. 그리고 마이단 폭동으로 결국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기말한 겁니다. 오바마가 속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스크협정입니다. 민스크협정에 대해서 러시아는 믿고 민스크협정을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독일과 프랑스 총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시간을 벌기 위한 협상일 뿐이다. 민스크협정을 준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결국 러시아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2022년 전쟁 직전입니다. 당시 푸틴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접경지역에 미국의 중거리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공격용 미사일. 이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바이든이 해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바이든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안심을 하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스위스에서 미국 협상당과 러시아 협상당이 만났습니다. 러시아 협상당은 우크라이나네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겠다. 결코 하지 않겠다. 이런 미국의 약속 이것을 조약으로 만들어서 협정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했던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 그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 만약 그런 문구를 명시하게 된다면 미국이 협상에서 밀리는 것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로 삥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네 핵미사일을 배치해서 러시아 바로 밑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푸틴은 특수군사혁전을 결심한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서구의 위손, 비겁, 그리고 쏘김수, 기만. 이런 것을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토는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압도적인 다수가 러시아 병합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휴전협상장에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공세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젤렌스키,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에게 정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선거도 치르지 않고 국회의장의 정치 권력을 넘겨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실질적인 authority가 없으며 누구도 그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의 권한은 만료가 되었다. 이제 임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의 최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재판을 받거나 폭도들에 의해서 찢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들베 대표는 끝에 이제 추신을 닿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이미 푸틴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푸틴의 휴전 제안을 거부를 했죠. 전쟁은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거부하기 몇 시간 전입니다. 갑자기 슈터텐베르크가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푸틴의 제안, 휴전 제안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토가 뭔데? 나토는 전쟁 당사자가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해야 될 말을 슈터텐베르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휴전 제의를 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17세 여고생들을 이렇게 뽑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칭집관들이 고등학교로 갑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러시아와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일부 자원 여고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부대에 투입하는 거죠. 이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남자라면 또 다릅니다만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짓을 지금 젤렌스키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젤렌스키가 하고 싶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뒤에 미국과 서유럽이 이렇게 해라고 시켜서 젤렌스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젊은이입니다. 아직 군대 끌려갈 그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직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만 잡아가냐? 자, 이 올리가크들 그들의 자식들은 왜 안 잡아가냐? 지금 인터넷 보면 한 명은 저기 모나코에 있고 미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독일에 있고 이랬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잡아가고 걔들은 내버려두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징직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이야. 부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데 가난한 니들은 나가서 싸워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르반 총리. 오르반 총리와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 그리고 피초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로바키아. 이들 세 사람이 계속 3차 대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오르반 총리는 또 나와서 지금 나토는 중요한 허브 몇 군데에서 로우전을 위한 무기 허브 저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여기에 나토의 물류 허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류 허브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어떤 군수병참기지화하겠다. 나토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병참기지 역시 합법적인 군사공격 타겟입니다. 여기서 무기가 흘러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 러시아는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3차 대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헝거리는 이 전쟁의 어떠한 부분도 참여하지 않겠다. 결단코 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대전은 막아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 4개월 안에 큰 전쟁이 터질 수 있다. 3차 대전 같습니다.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 설탕 이런 것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흘렸습니다.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죠. 피처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슈트템베르크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의 군인 50만이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 상태다, 대기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5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병사는 5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체오러드가 이렇게 조롱했는데 작년 겨울에 30만을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런 부대가 나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숫자를 50만으로 늘인 거죠. 그런데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암체오러드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유럽 나토 국가들은 공강도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고 탄약도 없습니다. 병력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징집을 준비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도 징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만 어떤 큰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가 있죠. 서구, 미국과 서유럽의 패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바닥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막아야 된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대결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 중국을 파괴한다. 이때는 중국의 패권, 패권 도전 이것은 불가능해지죠. 가장 집적적인 방법입니다. 혹은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이 사락합니다. 큰 전쟁을 아시아나 유럽에 일으키는 겁니다. 유럽이 파괴되고 아시아가 파괴됩니다. 이때 미국은 유일하게 보호받는 땅으로서 어떤 이제 세입헤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를 다시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직후와 비슷한 거죠. 미국이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패권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필요하고 아시아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패키지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미국이 유일 강국으로서 다시 이제 세계 패권을 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시각에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에 올라온 이 기사. 중국에 큰 태양광 발전 회사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회사들 다 합친 겁니다. 물론 중국의 통계는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들이 생산하는 에너지 총량. 이것이 세계적인 오일메이저들 엑슨, 쉐브론, 또딸, 쉘, 코노코, BP. 이들 회사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 에너지 마켓, 전기든 석유든 전부 다 합친 겁니다.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기 이 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가 새로운 석유 기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루머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이나 서유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인지 혹은 걸프만 연한 국가들이 수면 밑에서 움직이기 위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펙을 대체할 브릭스 석유 기구. 오펙도 막강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오펙과 러시아가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석유 생산량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사실상 이들은 협의를 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에 또 이란도 조인하는 거죠. 그런데 브릭스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통화도 있고 금융 시스템, 결제 시스템 이것도 있는데 이 석유 기구, 석유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오펙을 대체하는 겁니다. 브릭스가 지금 현재 한 44% 정도의 글로벌 오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산유국들이 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한 57에서 60%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브릭스는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나 생산량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브릭스 회원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에너지 관련되어서 당연히 중국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 내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태양광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에너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 GDP를 합친 겁니다. PPP 기준입니다. 일단 중국이 17트릴리언 그리고 인도가 3.4트릴리언 러시아가 2.2트릴리언 브라질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산유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거풀만 연한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브라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44%의 세계의 원유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이란은 현재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나라들 여기에도 큰 산유국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브릭스가 세계의 원유시장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수요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뱅킹 시스템을 서구 몇 개 국가들이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브릭스 국가들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뱅킹 시스템 그리고 결제 시스템 브릭스 통화 아직까지는 무역 기준입니다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 여기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에너지 시장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거죠. 지금 브릭스 그리고 크게는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이렇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은밀하게 러시아를 지지하고 그러고 있죠. 이것을 서구 세력과의 대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서구 국가들이 계속 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가입은 브릭스의 반서구적 성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장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 당연히 서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브릭스 통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추측성 기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 브릭스 대통령 의장 국가로서의 지위를 활용해서 브릭스에게 어떤 반서구 방향을 실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조인하고 있습니다. 반서구 흐름이 눈에 보이는데도 터키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 조인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참 반서구 국가죠. 그런데 터키 같은 경우는 나토 소속 국가입니다. 이들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제르바이잔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점진적인 세태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GDP 대비 140% 이르는 부채.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무역량 감소는 미국 달러 가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이터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들의 어떤 에너지 생산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기록을 깼다.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 기준에서는 황당하죠. 왜냐하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서구 국가들입니다. 브릭스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발전을 해야 되죠. 발전하려고 하면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후관련된 내용으로 또 브릭스를 서구는 옥죄려고 하는 거죠. 이 브릭스의 발전을 어떻게든지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입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것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형제국입니다. 터키가 들어오고 바로 아제르바이잔이 들어옵니다. 산유국이죠. 엄청난 원유 생산 천연깨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역시 산유국입니다. 바레인, 베네주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유국이죠. 카자흐스탄 그렇습니다. 쿠웨이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네갈, 시리아. 시리아 산유국이죠. 터키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드. 아프리카에서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에르뜨리아, 수단. 많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산유국입니다. 자, 이 산유국이 모여서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서구 국가들, 여기는 일본과 대한민국, 대만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고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이런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서구가 고립이 되었을 때 이들 나라로부터 충분한 서구를 사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로봇 케네디 주니어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 브릭스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중동의 미국의 교도보다 항공마음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 브릭스가 크는데 러시아, 차이나, 브릭스 이들 국가들이 나중에 세계 석유의 90%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60%든 70%든 이들이 통제하게 된다면 서구 국가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기축 통화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어떤 디지털 산업 관련돼서 미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디지털 제국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 이 달러를 서포트하는 것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연구 논문,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는 곳은 중국이다. 40%, 미국은 10%, 유럽에서 15%. 물론 중국에서 만드는 페이퍼, 여기 이 퀄리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월드 클래스다.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컴퓨터 비전, 그리고 로바틱스, 그리고 이미지 레코네이션 이런 데 있어서 중국의 페이퍼의 가치, 학문적인 깊이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7이 이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냥 광대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G7 광대극 여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쌍뚜째를 부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브릭스 회의. 여기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G7 모임에는 늙은, 힘 빠진 국가들 7개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에는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청춘들, 청춘 국가들 서른 몇 개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유럽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 함부로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관세를 때린 겁니다. 이것은 일단 보호무역입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유럽 역시 다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구와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이 브릭스 국가들의 부상. 대한민국은 아직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히려 일본이 아주 영악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영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대한민국 역시 일정 정도 브릭스에 발을 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